안녕하세요 프리맥스 노르소리지 카운티 에이전트로 공부하는 에스턴페이입니다. 여기 와 계신 곳은 에브리지 하이드 커뮤니티 센터이구요. 보신 바와 같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고 도보거리로 써니힐 하이스쿨이 있습니다. 1250채가 2003년도 이후로 지어졌구요. 아파트맨, 콘도, 하우스도 있구요. 도보거리도 또 샤프센터도 같이 있습니다.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땡큐. 안녕하세요.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나와있는 집은 제가 갖고 있는 리스팅입니다. 오늘 2월 2일 2012년 집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한 80만불 정도의 숏세일입니다. 굉장히 오퍼도 많이 들어왔는데요. 모두로 오셔서 구경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감사합니다.